표정이 말해주네요. 자, 이제 밥 떠봐. 범나물이 왔으면 이 범나물 이런 거 먹어. 안 돼? 시봐. 범나물 나는 시더. 옛날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가 클 때는 냉기 이런 거 떠다가 국기를 먹고 눈물도 대체 안 먹고 우리 그리 살았어. 고기 이런 거 안 먹었어. 한입 꿀꺽. 뭔 맛이 나니? 맛있어요. 범나물 맛. 민났네. 민났네. 봄막 사진도 공개합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너너들이 잘 지냈냐고. 그리고 이쪽은 내리면 이쪽은 흰 잎 뜨는 날이래요. 배고파 배고파 하고 울어요. 먹을 걸어줘 이렇게. 뭐라고? 매트만 누구? 매트만 어딨어? 범이 어디 있거든? 저기. 어? 저기 있어요. 범나가 얘기해 줬어? 상쾌한 봄날의 아침이 찾아오고. 아, 제발. 벌써 일어났구나. 김밥 잘 들어요. 김밥 잘 들어요. 나한테 하고 돌려줘. 아네. 엄마 잘 들어요. 아유. 자, 자. 일어났으니까 신발 정리도 하고. 지금부터 범마디 대청소 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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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 다니엘아 좀 운동을 한번 해봐 다니엘 치러 다니엘이 해 알았어 깨끗치 저기 나뭇가지 들어 쓰는 거냐 마는 거냐 고마워 할머니 힘들다고 도와줘서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한번 해볼까 장담 글 때 배운대로 지푸라기로 싹싹 우와 잘한다 잘해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문 벌려고 문풍기 문풍기 해버려 나 빨리 녹음해 오호 이 소리도 놓칠 수 없지 이건 무슨 소리 물 안 튕기면 이 안 떨어져 계속해서 이어지는 봄의 소리 할머니 집 방문도 봄맞이 준비 우리 집에는 종이 종이 문이 아니에요 좋은 문이 아니고 뭔 문이고 그냥 딱딱한 문이에요 벽떼 문 아니야 벽떼 문 아니야 이제 안 춥거든 그래 놓을게 쪼끄리라고 봄이 다 와서 깨끗하고 이제 시원하고 그러라고 이제 버리는 게 봄이 다 온 게 이렇게 안 돼 깨끗하고 시원하게 옷 갈아입을 준비 끝 쪼끗할 텐데 똥 따는 거 같아 똥 안 써예 야 여기 봄이 다 똥 나왔다 그래 너 왜 그러냐 문 벌리는 풀 풀? 풀이에요? 맛있겠다 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 물에다 칠 요리를 해벌려갖고 저거 탁 붙인 거 다신 물 조금 더 갖고 봐 이거 뭘로 만들어요? 비트